출근길 옷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수요일인 오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여전히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해서 현재 체감온도는 영하 8도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큰데요. 오늘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건조 경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와 산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은 경주가 영하 7도, 울산 영하 3도, 부산은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모든 지역에서 7에서 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해상의 물결이 높아져서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